안녕하세요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소나입니다 이소나 선수 닉네임이 무형문화재 전수자예요 네 제가 무형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또 국악이냐 아 이분 일단은 뭐 예 아 다 국악이야 트로트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신생아인데 국악을 전공했고요 전공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직업이 이제 국악인 거죠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공연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없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트로트 적법이 또 나오나 섞어서 하자는 거 고성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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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나가! 물레만 보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힘이신 여 돌아가는 물레야 하루 이틀 기다린 힘이 기다린 힘이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물레만 보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힘이신 여 돌아가는 물레야 이 소나 씨의 무대 8도 올스타가 떴습니다. 합격 축하드립니다. 이야, 노래 너무 맛깔나게 잘하시네요. 이 소나 씨. 제 57호 경기 미녀 전수자 맞아요? 그냥 우리처럼 트로트 부르시는 분 같아가지고. 아, 네.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? 아, 너무 힘들었는데요. 제가 정말 가수하고 싶어서. 피난이 이렇게 했어.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, 얘 지금. 저도 이제 국악했던 전공자로서 트로트를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또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